문자 하는 애가 있었어 문자 문자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일찍 그쪽의 라인이었는데 어 그냥 재미있어서 막 끼고 놀던 애야 되게 재밌는 친구였는데 걔가 막 여자 반 아이들 막 어? 아 진짜 어떻게 X까진 근데 막 이렇게 막 얼굴 분평을 했었어 얘가 걔가 그냥 카톡으로 키키키키키키키 막 이렇게 반응만 했었는데 그거 동주했으면 나 X됐다 진짜 어 야야 1분 남았다 1분 동주했으면 X됐다 왜 그러냐면 걔가 걔가 A라는 친구가 아니라 A라는 친구인데 걔가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야 진짜 얼굴이 잘생긴 건 전혀 아닌데 걔가 여자애들한테 핸드폰을 자주 줬어 야 나 전화 좀 줘 1분만 한 번 줘 근데 그때 문자를 봤나봐 나랑 했던 문자도 받는갑지 근데 내가 자고 있었다 책상에 없어서 자고 있었어 점심시간에 아 아무도 안 끼워준 거야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아 이번에 굶어져 누워있었는데 내 옆에 여자애랑 친구들이랑 뭐 뚫려 또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자고 있는 줄 알고 야 아까 민재꺼 봤는데 진수랑 문자 한거 봤는데 하면서 막 그런거야 너 집을 깨있는데 그러면서 아 진수 너무 무뚝뚝하지 않냐 하면서 막 그런거야 나 X됐 뻔했다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동주했으면은 만약 나도 동주했으면 X됐다 아이씨 1분 더 나 1분 더 어 나 자고 있는 줄 알고 옆에서 막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듣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또 누구랑 문자했던거 막 하면서 어 누구랑 문자했던거 다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와아 걔는 왜 그걸 또 조이.. 보여줬을까 무서웠어 또 내 짝이 내 짝이 수업시간에 콜라랑 오징어 그저 오다리를 막 많이 먹다니였어 근데 가끔 배부름 나한테 졌어 진생 안 먹을래? 하면서 막 응 하고 먹고 막 그랬는데 맞아 진수 막 말거면 잘 대답도 안해주고 너 눈빛이 무섭다고 막 그러는거야 내 짝꿍이 난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아니 관심이 아니고 뭔가 호의를 베풀어서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되게 무섭다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어? 바로 옆에서 무섭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걔가 주는거 안 먹었어 진짜 걔가 소세지 양치는 상담 먹을래 하면 안 먹었어 아니 아이고 참 그랬는데 참 그랬다 야 이제 가자! 얘들아 가자! 얘들아 이제 썰끝이다 아 씨X야 잠깐만 아 그냥 가자? 아냐 이거 일부 꽉 채우고 가자 꽉 채우고 가자 어 꽉 채우고 가자 잔반 처리반이었으면 좋았어 아 잔반 처리반이어도 좋았다 어 잔반 처리반이어도 좋았어 음 하나만 더 하자 또 고등학교였는데 야자였어 야자 야자인데 야자 안해라 기다렸어 1학년때였어 근데 야자 안 한다는거야 에? 야 야 우리 반 야자 안에 가라는거야 근데 이미 스쿨버스 간거야 버스랑 스쿨버스 간거야 게다가 난 돈도 없어갖고 스쿨버스 아니 버스를 못 타는거야 근데 밤이야 10시 넘었단 말이야 이거 오죽함 이거 X때면은 이거 학교에서 자야되는거야 하 X때따다 아 개 X때따다 아 없었는데 안되겠다 일단 버스에서 기다리자 버스 정류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왔던 형이 오는거야 야 너 몇 학년이야 저 1학년이요 너 집에 가려는거야? 예 너 돈 있냐? 아니 없어요 아 나도 없는데 이러는거야 그 형하고 히치하이키겠다 시X 진짜 그 형하고 일단은 걸어갔어 일단 시내쪽까지 걸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막 야 요즘 그때 그때가 뭐였냐면 덤파 점핑 캐릭터 처음 나왔을때 레벨 40짜리 점핑 캐릭터 처음 나왔을때 덤파 얘기하고 있었어 어 야 덤파 어쩌고저고 와장형 어쩌고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오는거야 학생 여기서 뭐해요 저 아 저희 갈랬는데 돈이 없어갖고 걸어가고있어요 어디까지 갔는데 아 어디까지 가요 했어 일단 시내까지 어 그래요? 그럼 빨리 타라고 태워준대 정말요? 했는데 그거있어 그 포터투 포터 그랬잖아 포터투였어 포터투 그래서 타기전에 어 어디학교야 저 땡땡고등학교요 어? 내가 거기 나와서 그러는거야 선배님이구나 해갖고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하고 아저씨 완전 아저씨여 완전 아저씨였는데 타고서 갔어 그리고 그 형이랑 또 빠빠이하고 그랬었지 저 사촌 남았다 이제 가자 얘들아 표피라 가자 그냥 가시지마 그냥 가자 얘들아 가겠습니다 뭐 어딨어 어? 어 어디야 가자 여러분들 이제 썰 그만 풀고 가겠습니다 야 한시간됐네 미친거 아냐? 아이씨 당장 움직인다 아 가자 안 맞고 가야돼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하아 하아아아 그렇지 좋아 좋아 이제 이제 썰 안 풀고 그냥 맞으면 그냥 맞는거야 어? 취소 아 더럽기 내 앞까지 배달해주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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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안녕하세요 뭔데 뭔데 체력업 그렇지 체력업 없이 나쁘지않아 쩔다운 빵 잡자 엄마 아 뭐야 아 밤네 이 개색 어? 뭐야 아 잠깐만 씨빨 이아이식 이아이식 으아악 하아아아아악 하이 씨마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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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마나 왜 얼마나 셀프에서 시간을 삐냈는데 지루하지 않게 이걸 씨마 넘어지마 어? 안돼 으아악 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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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내가 내가 한 설을 설을 푼 이유가 뭔데 이걸로 깨고 싶으니까 천씨가 시가 버려서 까지 한 거잖아 시바 왜 시